귀엽다. 나요? 그런 말 처음 들어봐. 그날 밤 귀여웠는데. 어떤 밤? 문 세 번씩이나 두드리던 밤. 전기세, 수도세 내셔야죠. 원룸 규칙 모르세요? 밥값 여기 있어요. 401호. 혹시 나한테? 뭐, 뭐가요? 뭔 소리래요? 별일이야. 전기세, 수도세 걱정제도 그런 거지 무슨. 말도 안 돼요. 귀엽다는 소리 처음 들어봐요? 뭐. 이쁘다, 매력 있다, 수도 없이 듣지만 뭐. 수도 없이. 뭐야, 그 말투? 응. 올해는 벚꽃이 일찍 폈는데 여긴 아직도 펴 있네요. 난 이 계절이 참 좋아요. 벚꽃 빌딩. 이런 봄밤. 봄냄새. 설레기도 하고. 지금? 봄밤에. 그니까. 지금. 왜 이러시나? 이런 야밤에. 유부녀랑 단둘이 겁 안 나시나? 종가께서. 가짜 유부녀가 까불고 있어. 서류 정리되면 사백이로 원하는 대로 자유네. 난 무조건 사백이로 편. 고마워요. 내 편 대줘서. 누구나 때가 있다. 이거 은근 위로대요. 가자요. 여기. 여기, 여기. 가방. 보복 hope. lernen? returning bac Arra Α. нал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